20년 만에 처음으로 포켓몬스터 카드를 구입했습니다 뭐 사실 바인더를 구입했는데요 피카츄 카드 때문에 구입했으니 카드를 구입했다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바인더 오른쪽 위를 보면은 피카츄 대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카츄 볼 따구의 빨간 점이 아니라 숫자 2와 5가 보입니다 네 25주년 기념으로 발매한 대형 카드 바인더입니다 위에 올라가면 제품 이름과 내용물을 설명하는 문구가 보이고요 바로 그 뒷면에는 바코드와 회사 이름 법률 용어가 보입니다 바인더 뒷면을 보면은 피카츄가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피카츄가 아니라 90년대 말에 처음 보았던 그 통통한 피카츄입니다 이렇게 카드랑 비교하면 색깔이 좀 틀리네요 이게 더 진하네 이거 까짠가? 아무튼 뭐 이렇게 비교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대형 카드에는 피카츄 대가리 홀로그램이 있어요 이 대형 피카츄 카드는 대형 포켓몬스터 카드팩에서 구입할 수 없어요 바인더를 구입해야지만 이 카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형 카드를 수집하고 있다 피카츄 카드가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불필요하더라도 이 바인더를 구입해야 합니다 포켓몬스터 초창기 때 카드를 잘 재현하면서 크기가 많이 커졌는데요 뭐 90년대 말에 처음 발매했던 카드와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아요 뭐 그래도 정품이라 인쇄 화질도 좋고 종이도 튼튼합니다 자 그럼 저 뒤에 있던 광고지를 봅시다 포켓몬스터가 발매 25주년 기념으로 하고 있다고 영어로 숄라숄라 떠들고 밑에는 3월부터 10월까지 각 지역마다 3마리의 포켓몬스터가 들어있는 카드팩을 판매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 팩을 구입하면 저 포켓몬스터가 무작위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3마리씩 들어있다고 하니 매달 한 팩씩만 구입하면은 24마리 모두를 모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포켓몬스터가 151마리가 넘고서부터 관심이 떨어져가지고 2021년 10월에 발매하는 파이리 꼬부기 이상해씔만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형 카드팩 하나만 구입할 거예요 뒷면을 보면은 포켓몬스터 목록이 있는데요 전에 말했듯이 저는 피카츄 이상해씨 파이리 꼬부기만 구입할 겁니다 뭐 그러니까 카드팩 하나만 구입하면 됩니다 바인더 겉표지에는 여러 포켓몬스터 그림이 있는데요 전에 말했듯이 저는 파이리 꼬부기 이상해씔밖에 모릅니다 바인더를 펼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형 카드라 한 면에 한 장밖에 못 들어가요 여기가 중간입니다 30장이 들어있다고 하니 사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5 곱하기 2 하면 30 30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는 마저 세겠습니다 30 30장 딱입니다 자 이제 카드를 바인더에 넣겠습니다 지금 포켓몬스터 종류가 엄청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151마리가 넘고 나서 관심이 떨어졌음에도 처음 1세대 포켓몬스터가 정말 좋아요 그 옛날 샤니에서 만든 포켓몬스터 빵도 많이 먹었죠 그 띠부실모은이라고 하지만 빵은 안 버렸어요 음식 버리면 벌받아요 아무튼 이런 추억파리장사 속임수에 넘어가니 저도 한심합니다 24마리 중에서 4마리만 수집하기 위해서 바인더를 구입하는 게 참 아무튼 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연히 이 바인더를 구입할 기회가 있어서 구입했는데요 뭐 구입 당시 이런 제품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바인더 크기가 작아서 뭔가 구경하다가 뒤에 있는 피카츄 카드를 보고 충동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빈 공간들을 뭘로 채울지 고민입니다 저는 내장만 모으면 끝나거든요 이 날을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 사모nehmer가 관리자입니다 그리고 이 나이가 사모idable에서 사이다